당기타고 3두간 빠져나가는 탑니다. 3도 주자 정진호를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1대0. 오늘 경기는 주산이 먼저 점수를 뽑습니다. 박건우의 1타점적 시타는 이번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먼저 점수를 냈습니다. 이 실책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카운트도 어렵게 다져볼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주자가 없었다고 하면 정상수비였다면 최정익 코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코스였거든요. 김재환 당겼습니다. 높게 뻗어 나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엑소 지나서 탐정 넘어 나갑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증명을 해보이는 홈런입니다. 시즌 17호 홈런을 쓰리는 홈런으로 장식하는 김재환. 점수 4대0을 만들면서 김재환이 베이스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1회부터 주산이 넉 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단한 파워입니다. 역시 김재환 선수. 감사합니다.